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부동산 시장까지 진입한 건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계료 인하안도 발표했고 또 반값 중계료 플랫폼까지 등장한 것들. 전반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결국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이익이 과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10억 원 아파트 중계를 하면 중계사가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으로부터 90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받게 되죠. 1년에 두세 건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소비자 불만이 더 쌓였습니다. 여기에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플랫폼의 등장은 중계사 입장에서는 중계료 인하에 이어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난 건데요. 중계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 체계만 계속 고집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플랫폼도 있다고 하니까 단순히 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물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플랫폼 위주의 독과점 시장이 결국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개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보 이용료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 플랫폼 일단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성이 투기, 부동산 가격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부동산 현장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줄다리기, 여러 가지 일처리, 생각보다 중개사들이 하는 일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 완전 판도 자체를 바꾸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을 구할 때는 여러 집을 직접 봐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강한 데다 온라인 거래에 대한 또 신뢰성에 대한 우려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생각보다 중개사들이 하는 일이 많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lphins casa 他們 vegetables thực aked studied 몸